5행에서 인의의지로 인예의지 여기가 간토고 신 여기 이제 성실 음토는 양토는 선정이니까 지혜가 수고 인이 목기운이니까 지혜가 토기운을 만나야 인으로 나온다 토가 물을 머금어 주니까 토극수니까 토가 물을 머금고 목극토 또 목이 이제 토를 뚫고 원래는 이렇게 극하는 거죠 그걸 뚫고 이제 올라와서 사랑이 터져 나온다 이 부분 얘기한 거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니까 이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토가 여기서 작용해 주는 거예요 토극수하고 목극토하고 해가지고 물은 그냥 두면 흐르니까 토기운이 뭉쳐져야 되고 그래서 이 지혜를 지혜를 딱 이렇게 뭉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머물 수 있는 터전 깨어있는 정신이 지혜를 머금고 있다가 밖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행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해봤더니 됐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 그러면 인을 뭐가 극하냐 이게 재밌어요 오행 원리가 이건 극이에요 만약에 이걸 극이라고 하고 파란 걸 생이라고 하면 극관계가 좋아요 재밌어요 물은 흐르는데 물을 토가 딱 제압하는 거예요 극은 제압하는 관계 흙이 물을 딱 제압해서 머금고 있으면 신기한 게 음양 음양 해가지고 흐른 놈을 멈춰놓으면 멈추면 또 안 되니까 우주가 자라는 기운이 나와서 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생목 수가 나무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극극 해가지고 생이 돼요 여기서 물에서 나무가 자라는 원리가 있고 나무는 누가 치겠어 이렇게 하면 그냥 심심하니까 따져보는 거예요 나무는 자라는 기운이니까 부드럽게 자라는 기운이니까 선으로는 놈이 와서 친다고 금극목 금이 쳐버려요 그러면 또 이 쇠는 너무 차가우니까 화극금 불이 와서 채 너무 선을 하면 안 돼 하고 또 따뜻하게 녹이는 기운이 작동 그러니까 사랑 또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너무 방종한 사랑이 되면 안 되니까 정의가 단속해 준 야 선은 지켜야지 선을 지키면 너무 엄정하잖아 조화롭게 해야지 그러면 사랑이 조화로 자라는 거예요 목극 목 생화 갖다 붙이는 거야 뭐 1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리면 재미있죠 그런데 이치가 있죠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지 않지 재밌죠 상극 그럼 이제 예절로 하면 화는 뭐가 칠까요 수극화 예절이 형식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너 자명해 이렇게 치는 거죠 알고 하는 거야 수가 물을 치면 물은 또 차가우니까 뭐가 치겠어 토국수 그렇죠 토가 또 치죠 그럼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음터 쪽에 갔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절이 이제 또 실천만 강조가 안 되니까 알고 판단이 정확해야 되니까 알고 해야 되니까 아는 거야 하고 치면 그런데 이제 그 이 물은 또 흘러버리니까 아는 거는 아는 머리만 빠른 사람은 가볍잖아요 성실함이 와서 치는 거죠 성실해야지 한결같아 좀 뭉쳐주는 거죠 잡아주는 힘이 또 작동해요 성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토죠 음터죠 화생토 그렇죠 화생토 이쪽은 이제 성실의 토 그러면 토는 또 뭐가 치죠 목극토 또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또 멈추는 힘이 있으니까 목극토 나무가 또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라야지 지금 이 가을 상황이에요 가을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자라는 기운이 또 있어요 가을에도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게 해주고 또 그러면 뭐가 쳐요 금극목 쇠가 치죠 서늘하게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의란 자 그러면 화생 화생 아니 토생 금 자 이때 맛이 다르죠 보세요 가을에 꽃 피고 가을에 뭐가 자라냐 열매 안에 살이 꽉꽉 자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을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 기운으로 자라지만 이게 항상 또 정의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되 단속해 주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정의에도 단속이 관여하고 있죠 사랑을 단속하는 힘으로 정의가 항상 불려다닌다는 거예요 겨울 가을에 보면 겉은 딱딱에도 열매가 속에서는 살이 무럭무럭 익어간다는 거 자라고 있다 잡아주는 건 토기운이고 자 보세요 여름에 그 더운 기운을 열기를 머금고 뭉치게 해주는 거는 습기를 지닌 토기운이에요 그래서 여름 이때가 늦여름이 제일 습기 많고 뭉쳐 있고 해가지고 더 덥게 느껴지죠 그 기운인데 그 기운이 목 기운이 그 기운이 또 뭉쳐 있기만 하니까 자라게 해줍니다 이제 열매 맺는 기운인데 이게 요 놈을 열매가 자라게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금 기운이 딱딱하게 잡아줘요 정의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만들어져요 가을에 단호한 대개 이제 딱 결실 쭉쩡이는 쳐버리고 쭉쩡이는 이때 다 쳐버립니다 금 기운이 가을에 자라는 건 자라긴 자라는데 단호하게 쳐버리고 쭉쩡이는 쳐버리고 딱 알곡만 자라게 해주는 기운이 있어요 그럼 요 또 뭐죠 이건 금 기운은 뭐가 녹이죠 써늘한 거는 화극금 불이 또 치고 불은 뭐가 치죠 수가 치고 그러니까 이 정의로움도 정의가 또 너무 살벌하면 예절에 겸손해야지 좋아에 맞아야지 그럼 또 지혜로워야지 그럼 정의가 다시 뭐로 결론이 나요 지혜라는 또 결실을 맺어요 이제 이거는 열매가 씨앗을 남기는 격입니다 뭔가 자라고 하던 열매가 딱딱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자라던 열매가 이제 완연하게 정보만 딱 남깁니다 가장 엄청 고놈이 또 토기운을 만나서 다시 힘을 타가지고 깨어있는 정신 속에서 다시 사랑으로 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발출하고 만약에 이니에이지를 갖고 논다면 이런 것도 예전에 제가 어느 파일인가 가면 다 써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심심할 때 해 놓은 것들이 이런 것도 따져보시면 그러면 또 좀 뭔가 얻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좋은 게 우린 정의로우라 하면 정의만 생각하는데 이 금기운이 있다면 우주에는 금기운을 너무 서늘할까 봐 녹이는 기운도 항상 있다는 거 알아요 이 금기운에 뭐가 작용하고 있냐 불기운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좀 풀어주라는 거야 지금 너무 딱딱하다 풀어주라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더라도 무례하게 하지 마라 이게 들어있는 거 근데 무례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알아야죠 자명하게 자명하게 판단을 하면서 정의로우라 그 정의로우면 결실이 그러니까 바로 또 자명한 판단 분석으로 실천을 다 해보고 다시 딱 자명한 또 판단 분석으로 이어지는 그 분석이 선정 안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관이겠죠 딱 진짜 진짜 알맹이 정수만 남아있다가 직관으로 그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뭐 또 실천 이 판단은 이미 해놨으니까 이 분석이 분석이 직관의 힘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힘이 타서 밖으로 실천이 되기 이 분석한 대로 밖으로 실천하는 실천할 때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왜냐하면 알고만 있어서는 실천이 안 돼요 깨어 있는 마음이 있어야 실천이 되지 그렇죠? 선정은 이미 여기에는 뭐도 들어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지금 판단을 했어요 인욕도 들어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선정은 인욕도 읽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실천시키는 힘은 인욕이에요 불기운이고 이거는 토기운이고 이거는 토기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양토인 이유가 불기운을 먹으면 토기운이거든요 좀 더 들어가 봤어요? 그냥 토기운이 아니라 음토가 양토가 있어요 양토는 원래 간토라는 건 위에는 불하자 리깨거든요 불기운을 먹으면 공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기운이 오행 여기서는 뭐예요? 인욕이죠 인욕과 정진의 요소가 있는 거죠 선정은 정진과 인욕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 불기운을 갖고 있다 그게 깨어있음하고 선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쪼개보면 인욕과 정진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욕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알아낸 것을 수용해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현실화 시키는 에너지도 있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이니에지로 이렇게 봤을 때 수기운과 불기운이 중요하다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수화가 이를 저지른다 요 놈이 양심의 양지랑 통하고 요 놈이 양능이랑 통한다 이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럼 전지전능하다는 건 지와 예예요 육바라미로 말하면 반야와 인욕 알고 수용해 버리면 현실화 돼요 수용 안 하면 현실화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화 시키는 힘은 뭐예요? 인욕에서 예절에 그러니까 알았냐로는 안 끝나요 수용했냐가 실천했냐죠 사실은 수용했냐 이 토기운이라는 게 양토는 여기에 제가 그려는 이유가 토기운은 이 모든 걸 주제하는 기운이니까 전지전능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 물처럼 전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불기운도 갖고 전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제자니까 주제자니까 그래서 이 토기운이 지혜를 머금어서 실천시키는 거니까 지혜를 머금는 측면에서는 또 이런 지적인 측면하고도 연결이 잘 돼야 되고 바로 행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선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정 간토는 전지전능이니까 이 지혜가 분석이라면 이 지혜는 선정 속에서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직관 선정 속에서도 직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직관된 것을 인욕하고 있습니다 인욕을 해가지고 바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힘도 있는 그래야 이 토자리를 그 선정이 힘 있는 선정이 돼요 깨어있기만 해도 뭐예요? 전지전능을 품고 있는 깨어있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선정도 전지전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선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불기운, 인욕의 요소도 있더라 양토에는 그런 측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아는 것도 선정 속에서 직관으로 인가하고 인욕을 통해서 바로 수용해가지고 사랑, 바로 이제 현실화 목기운을 통해 현실화되게 자라나게 만물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는 그런 선정이다 그냥 선정이 아니라 현실까지도 바꿀 수 있는 선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간톤 그러니까 주제자가 되죠 주제자는 수화 기운을 잘 부려야 돼요 그냥 토가 아니라 수화를 잘 부리는 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화는 전지전능, 지혜와 능력 실제로 여러분이 선정에 깨어 계실 때 선정만 있고 지혜로 연결이 안 되고 실천으로도 연결이 안 되는 선정이면 여기서 지금 오행을 잘 불리는 제대로 된 선정이 아니겠죠 본연의 선정은 선정이 아는 것을 더 자명하게 해주는 선정이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분석을 해서 알았다면 선정 속에서 진리, 직관은 있어야 될 거니까 반야가 이 안에 토는 술을 머금고 있는 거니까 이 토기운은 반야를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선정 속에서 반야는 어떻게 있어요? 직관으로 직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죠 이것도 지혜 능력인데 토기운 안에도 전지전능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이죠 선정이 아는 자명한 선정이어야 되고 자명한 자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 토기운이 몰라라면 몰라라면 자명한 몰라가 있다 알고 있는 몰라 자명한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그 다음 제가 또 몰라에는 두 종류 사랑의 몰라 바로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몰라야 돼요 근데 분석해 보면 화기운도 있으니까 인욕의 기운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바로 인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인욕도 선정입니다 선정의 힘이 구체적으로 실천 분야에 접목될 때 우리가 예절이니 인욕이니 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좀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보면 더 팔 건 없어요 그 이 선정을 쪼개보면 인욕과 정진의 요소가 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냐 격물치지는 수죠 요거 붙여보면 요거 인욕과 정진으로 나는 보람이 있을걸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격물치지가 수기운이라고 치죠 지혜니까 수기운 그러면 이 토기운은 뭐라 그랬죠 제가 격물치지 다음에 성의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정심 자 그러면 격물치지 성의 정심이라면 격물치지는 격물치지는 반야바라밀 정심은 이제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 이게 강조된다고 보죠 그럼 이 토기운 성의는 성의는 뭘까요 하는 역할이 반야바라밀을 보시바라밀로 연결해 주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선정바라밀이면서 하나로 말하면 선정바라밀을 이럴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인욕과 정진바라밀 그러니까 자명한 걸 인욕해 주고 인욕해 주고 성실하게 구현시킨단 말이에요 자명한 걸 인욕하면서 성실하게 구현시키는 힘도 있다 성의가 성의가 딱 그 뜻 아닌가요 격물치지 성의 정심에서 성의에 요구되는 덕목이 뭔가요 의지잖아요 의지 의지를 내주는 거 그러니까 인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맞다 하고 진심으로 맞는 것을 수용해 주고 그게 현실화되게 밀고 나가는 정진력이 필요해요 정성성자와는 성실함이 성실함의 요소니까 그러니까 음 아까 제가 이거를 간토를 분석해 보면 음토 부분은 정진이라고 하면 이거는 인욕이라고 하면 인욕하고 정진하는 힘도 간토 안에 있다 받아들이고 정진하는 힘 또 선정이니까 맡은 게 선정이니까 깨어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지혜의 요소도 있다 깨어 있으니까 지혜의 요소도 있고 인욕과 정진의 힘이 있으니까 현실화시키는 전능의 힘도 있다 전지전능의 요소를 갖고 있다 간토가 그러니까 주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8개 중에 주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간토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갖다 붙이면 저기 꽤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간토가 양음 하면 음을 전능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요거는 전지 요거는 천신 요거는 지명 전지전능 천지신명에 간토가 천지신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방이 주제자이기 때문에 하늘하고 산은 산인데 하늘하고 만나는 게 산이에요 일반 땅은 높이 하늘을 향해 치솟지 못했는데 산은 백두산 생각해보세요 신령한 산이죠 하늘하고 만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게 산이에요 하느님들이 내려올 때 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단군도 환웅도 산으로 내려왔고 영감을 개시를 받으려면 산으로 가야 돼요 산에서 기도를 해야 개시를 모세도 다 하느님 만날 때 산에서 만나면 일반 평지는 땅이니까 하늘스러운 땅이 산이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정인 거예요 요거 간토가 그 육바람일 중에 선정인 거예요 하느님하고 통화하는 자리니까 하나로 그런데 이제 분석해보면 그 인욕과 정진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간토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아 이게 하늘의 요소 땅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른 분석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뜻은 다 통합니다 간방이라는 게 전지전능하다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이상 뭐 더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사회에서 그러면 재밌죠 그래서 경물치지에서 반야바람일을 얻어도 또 선정인욕정진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성의가 해주니까 현실화되어서 밖으로 실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음이 갖고 있는 의미일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뭘로 하고 깨어있을 때 진리가 그 안에서 자명해지고 지혜의 요소도 있고 현실화 못하던 게 바로 현실화되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분석해 보면 인욕과 정진의 부분이죠 분명히 깨어있기 전에는 못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깨어있자마자 인욕하면서 밀고 나가는 힘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인욕과 정진의 힘이 선정은 왜냐하면 선정인 원래 정진의 정진과 통해 있잖아요 같은 토기운이니까 그래서 선정 깨어있음은 원래 정진 정진하고 있잖아요 원래 안 멈추잖아요 깨어있으면 원래 흐르지 근데 그 깨어있음에 보세요 깨어있으면 원래 흐르니까 정진이고 깨어있으면 흐르는 중에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지혜요 진리를 인욕하고 있으니까 수용하고 있으니까 실천의 요소도 있더라는 간방 하나에 이렇게 재미난게 있더라는 요 놈이 주제자짜리다 뭐든지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운데 자리하겠죠 그거 대신한게 간방이기 때문에 간방의 의미에서 하나님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토짜리는 하나님 대신짜리거든요 황극짜리이기 때문에 간방이 황극 역할을 할 때는 황극은 핵심이 뭐냐 전지전능이에요 현상계를 주제한다 그러면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이 황극에 이른 인간이 갖고 있는 성취한 덕목도 뭐예요 반야 방편 다 전지전능이에요 지혜와 방편 지혜와 사랑 지혜와 능력 우리 민족은 뭐라고 대해 대덕 대력 그럼 덕과 영양은 실천하는 쪽이고 지혜는 해니까 두 개 나눠놓으면 전지전능 자비 그러지만 합쳐놓으면 그냥 전지전능이에요 자비도 능력이니까 다 하는 거니까 아는 거 하는 거 퍼펙트해지더라 그러면 주제자 자리가 알고 하는 거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는 것만 있는 지와 하는 것만 있는 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알면서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인간의 마음 중에요 지성은 알기만 합니다 감성은 하기만 합니다 의지가 알면서 해요 의지는 옳다고 판단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도 해야 돼요 옳아 그러니까 하고 싶어 갖고 싶어 이게 마음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는 지와 행의 중간이라 그래요 예전부터 철학자가 철학자들이 그래서 지성과 감성 사이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와 행의 중간 판단도 해야 되고 마음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요소도 있고 실천 인욕의 요소도 있고 반야의 요소도 있고 인욕의 요소도 있고 또 쉬지 않으니까 정진의 요소도 있고 그게 하느님하고 통해 있는 마음이니까 근본적으로는 선정의 마음이고요 생각난대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대략 요정도 아마 선에서 연구해 보시면 가운데 토짜리 차지한다는 게 보통 음토는 못 차지하는 거예요 음토는 정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토는 안 되고 간토여야 돼요 하늘하고 통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게 선정이고 하늘하고 통하는 게 선정 하늘하고 통하는 선정 속에서 진리를 직관하고 진리를 현실화해내는 힘이 있고 멈추지 않는 정진력도 있고 요정도 설명 드려볼게요